오늘의 질문은 상당히 긴데 약간 추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주가 제 소원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태도가 변해서 성적을 올리려 했지만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끌어당김의 법칙을 부정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민팡님이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당시 어떤 실수를 했기에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힘인가요?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관리자님께서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사연과 질문을 저에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는데 해당 질문은 어린 질문자님의 노력, 실망, 슬픔이 댓글에서 너무 생생히 전달이 되어서 그런지 관리자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자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한 많은 일들로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은 애고를 가진 인간으로서 내재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비슷한 예시로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사랑을 살면서 본 적이 있는 사람 하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단지 생물학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두근두근 거리고 혈압이 상승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거를 종족번식의 욕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정말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 사랑을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애굴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재된 힘이 또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끌어당김이 비슷한 점은 우리에게 그 힘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 힘이 항상 항시 발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4시간 365일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만 하진 않잖아요. 사랑이 진해졌다가 사라졌다가 진해졌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시기가 반복이 되는 것처럼 끌어당김도 그런 식으로 시기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이 법칙이 가장 우선적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모든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현실을 경험하지만 그 절대적인 1순위 목표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함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어당김이 법칙이라는 힘이 인간에게 부여된 이유는 어떤 것도 끌어당길 필요가 없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실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축적하는 것이라면 죽은 뒤에도 내 모든 소유물을 들고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 가난한 사람이든 웅만장자든 무명의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걸까요? 우주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되 그 뒤에 상시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 순환을 통해 우리를 더 많이 얻는 영혼이 아닌 더 성숙한 영혼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면서 원하는 목표가 쉽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자신이 재능이는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원하는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뭘 해도 다 잘 돼요. 그 시기에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과거가 무색하게도 어떤 일을 해도 벽에 부딪히는 때가 옵니다. 이 두 시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낮과 밤처럼 말이죠. 낮의 시기에는 끌어당김이 너무나도 쉽게 되어서 외적으로 폭풍 성장을 하지만 이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밤의 시기에는 끌어당김이 힘이 약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 방법이 맞는 것 같고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때는 끌어당김보다는 영성 철학 마음 공부 즉 내면 확장에 더 전념을 하게 되죠. 물론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 부정적으로만 남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채널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질문자 분께서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끌어당김의 노예였지만 그러한 실현의 과정을 통해 나중에는 항상 원하는 모든 것이 원하는 때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없는 시기도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더 내려놓는 세상의 흐름과 조화되는 끌어당김이 약해질 때 조차도 끌어당김 없이도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수업 과정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수업의 진행 방식과 참된 목표를 모르고 왜 끌어당김이 안 되지 그런 건 없어 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안 될 놈이야 라면서 생각을 하고 산다면 평생 고통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 그 인생만 사지게 될 거예요. 때문에 끌어당김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끌어당김의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기출 변형 문제에 낚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질문자님께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기출 변형 문제에 낚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당김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라 가 출제자의 진실된 의도가 아니니 거기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끌어당김이 잘 되는 시기는 그 다음에 올 끌어당김이 안되는 시기를 위한 셋업에 불과합니다. 끌어내리려면 일단 올려야 되잖아요. 일단 올려서 기분이 좋게 만든 다음에 끌어내리면서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매일 기름진 음식만 먹어서 혈관에 기름이 쌓이는데 그것에 대한 인지가 없다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언제 가지게 될까요? 한번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가봐야 아 내가 그동안 쓰레기만 먹고 살았구나 내 안에 쓰레기를 축적시키고 살았구나 라면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을 바꿔 나갑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것을 너무 원한다면 사실 그건 그곳에 대한 결핍 집착 두려움이 내 안 깊숙한 곳의 산더미처럼 축적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해소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쓰러져 봐야 합니다. 한번 쓰러져서 내 안에 있는 공포들을 찌꺼기들을 어쩔 수 없이 모두 직면하고 인정하고 펑펑 울고 놓아버리게 될 때 그제서야 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느 날 법상 스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한 군인분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분께서 중령이셨는데 동기들 사이에서는 그 누구보다 욕심이 많고 진급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중령이 되고 나서 자신이 죽도록 애를 쓰면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걸 직감을 하셨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방황을 하다 보니 명상을 하는 용도로서 이제 등산을 주말에 등산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산을 오르던 도중에 내가 굳이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야 하나? 진급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집착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그 다음부터 대령이 될 생각도 없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대령을 시켜주고 원스타를 달고 투스타를 달고 쓰리스탄가에 전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땐 욕망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쌓여있던 진급과 출세에 대한 집착 두려움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니 일이 술술 풀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인생의 알고리즘 혹은 원리를 모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잘된 사람은 전부 운이 좋아서 잘된 걸로만 보여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 힘든 시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끌어당김이 잘되는 시기가 다시 찾아와도 나쁜 것만 끌어당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당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당김은 부가적인 스킬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생 자체를 신뢰하고 우주가 눈앞에 허용해준 경이로운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문제는 주된 목표와 부가적인 목표가 바뀌었을 때 일어납니다. 레스터 레븐스 데비도 호킨스 요건 안다 이 세 사람 모두 훌륭한 영적 스승 이었습니다. 그를 모두 가르치면서 끌어당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이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즉 끌어당김은 인생이라는 큰 수업에 있어서 극히 일부의 챕터에 불과 라는 뜻 이죠.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도 살아가시면서 원하는 모든 일이 술술 이루어지는 찬란한 시기에는 가지를 위로 뻗고 하는 일이 막히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기에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뻗는 과정을 통해서 우직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으니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